나는 앞으로 훈련할 수 있는 자! 컴온! 착한 여자 나쁜 여자 가루인데 남자는 나는 그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너만 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만나는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이 못하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뜯겨 사랑하지가 근데 이 여자의 희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안심이 내게 무심고 던져버린 그 한마디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우는 여자랍니다 맞아 손을 내게 난이 Work 정해진 동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